야, 진짜 뻔치고 진짜 주둑동살똥해봐. 2천만 만원씩 보는 거야. 그러면 우리 200원씩 쓸 수 있잖아. 겁나 버리자. 제작진 탈탈 털어버리자. 이거 사자. 난 저거 먹을게. 어, 이거 하나 더 사올걸. 진짜 맛있네. 우와, 대박. 너무 맛있는데요? 숨이 저리로 나오고 있는 거야. 우리 돈 얼마 썼어요, 근데? 계산 합계를 좀 해보시죠. 7900 서면 뭐야? 뭐 이렇게 많이 샀어? 이거 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